오레오 한정판메뉴 레드벨벳 오레오 솔직히 이거 레드벨벳이랑 팥불이랑 같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리미티드 에디션 그냥 궁금해서 사봤어요 가격은 마트 기준으로 1,400원입니다 레드벨벳이랑 케익이나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아이돌 레드벨벳 콜라본가? 그런 사람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저처럼 안에는 이렇게 작게 옛날에는 이거 기다랗게 해서 그냥 한 봉지였는데 안에 이렇게 네 조각 들었고요 쿠키색에 붉은 빛을 띄고 있네요 숙성된 치즈 냄새나요 일단 생으로 한 번 먹어볼게요 정말 놀랍게도 오레오 오리지널 먹으면 먹을수록 오리지널이에요 크림치즈 향이랑 다 어디 간 거야 이거 비틀어가지고 크림만 맛보면 억수 맛있거든요 크림만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안 되자 근데 크림치즈 맛이 진짜 희미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신기루 같은 맛이에요 레드벨벳 오레오 결국 남는 거는 그냥 오리지널 오레오랑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레드벨벳 케이크는 어떤 맛일지 나이가 안 되겠다 레드벨벳 케이크를 먹으러 가야겠다 같이 가십시오